산호라면 강제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몰아가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지금까지 오래 사역했던 편입니다. 그런데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그래야만 했던 상황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떠나야 했고요. 또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새로운 젊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그냥 있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야 되더라고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 아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분명히 내가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야곱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때 하는 말을 들은 즉,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를 하는 것.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하여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오해죠. 오해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가야 하는 시그널 첫 번째, 두 번 잊어봅시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 말을, 오해들을 라반도 받아들이고 라반은 사장님이에요. 야곱에게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자기를 대한 표정이, 우리 회사에서 우리 보스들이, 보스가 나를 보는 표정이 뭔가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다음날 아침부터 눈초리가 바뀌어요. 그럼 뭐예요? 시그널. 이제 준비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서로를 잘 쳐다봐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사랑이 그득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사장님의 눈빛이 바뀐 걸 보고 나가야 하는 시그널을 읽었습니다. 이제 처가살이를, 20년 처가살이를 정리하고 하란을 떠나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이제 들었죠. 그런데 떠나는 건 또 어때요?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 떠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민을 사실 해야 됩니다.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아내들이 과연 나를 따라 나설 것인가? 아내들은 전부 다 하란 출신들입니다. 한 번도 가난한 땅을 가보지 않은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인들이 이 아내들이 과연 나를 따라서 새로운 환경으로 갈 것인가? 둘째, 아내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누가? 라반이 과연 나를 곱게 보내줄 것인가? 괜히 말했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 뺏기고 빈몸으로 추방당할 수 있는 힘과 그런 성격이 라반이었어요. 악질 보스였다는 거예요. 나쁜 사장님. 그러니까 이 라반은 이 업계에서 무시무시한 업계에서 정말 잘나가는 통이었어요. 어제 우리 집사님과 얘기를 좀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학원 또 나와바리가 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나와바리 평소 쓰는 용어가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희대 출신, 용인대 출신 또 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출신 선배님이 장사를 하고 있는 동네는 허락을 받고 가야 돼? 모르셨죠? 아셨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자유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있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사실은 우리는 법보다 사실은 뭐가 더 우선인 거예요. 또 다른 해계모니를 자각하고 있는 법보다 더 가까운 주먹이 있었는데 그 주먹이 누구냐 하면 라반이었다는 거예요. 31장 31절을 봅시다. 31장 31절을 보시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중간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에게 하는 얘기예요.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 장면인데 내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 생각에는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빈몸으로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힘과 성격을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얘기했다가 이제 뽑아먹고 다 뽑아먹었으니까 그러니까 20년 라반이 굴렸거든요. 야곱을. 다 뽑아먹었으니까 이제 내 쫓으면 되겠다. 딸들 다 남겨두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냥꾼 애서. 그냥 애서가 아닙니다. 사냥꾼 애서. 사냥꾼 애서가 지금 몇 년 동안 또 사냥 기술을 갈고 닦았어요. 20년. 20년 동안 사냥하는 애서가 친구들도 이제 많이 사귀었겠죠. 결혼도 했을 거고 자선들도 많을 거고 이 애서가 아직 화가 풀렸을지 안 풀렸을지 알 수 있어요.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SNS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세 가지의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아내들. 두 번째 라반. 세 번째 형. 이 다른 타인이란 존재는 우리가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어쩔 수 있는 건 피부 안에 나라는 자뿐인데 사실 나라는 사람도 내가 어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밖의 사람은 우리가 더 어떤 겁니까? 내 한계 밖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한계를 야곱은 맞닥뜨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가끔 그런 타이밍들이 우리 삶에 종종 사실 급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타이밍 즐기셔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진 않지만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되게 타이밍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전 족보였고 12장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어디로 떠나라를까요?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 어디 있었을까요? 야곱이 지금 있었던 하란. 할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란은 가난한 땅보다 훨씬 부유한 도시였어요. 대도시였습니다. 부유한. 세계 최초로 농사가 지어졌던 곳이 하란이에요. 부유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시골로 가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언가 자기에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던 상황이었어요. 그 환경이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사람의 나이를 성경에서는 잘 언급 안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언급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얘기를 해요. 개인정보를 오픈합니다. 몇 살이라고 합니까? 75세. 75세는 아이를 갖기에 굉장히 마지막 이제는 정말 나오면 정말 감사한 기적 같은 그런 나이가 75세.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나이가 그때 당시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후손이 없었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 결혼을 했는데도 후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대군동 당시에 족장들이 자기의 후손을 마련해서 유업을 물려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가 멸망하냐 멸망하지 않느냐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사회적 시스템이 없었고 부족도 아니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으면 부족이 사라지는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때 고민을 하는 그때 그런데 아이를 낳는 생명의 문제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하신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놓치지 않고 나타나셔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지만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망개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99살이 100살이 할 때가 안 주셔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 한계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참 짓궂이신 분 있죠? 종교를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만의 구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들어오셔서 그 가지고 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모세도 생각해 봅시다. 모세. 출애국기를 보시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어깨에 힘주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셔요. 한 번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왕자로 힘주면서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리원을 어떻게 합니까? 뚜껍해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살인범으로 현상수배 당해서 쫓겨나죠. 도망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강렬을 가죠. 그 광렬에 이제 40년이란 시간 동안 또 한 번도 안 나타나요. 내버려 두십니다. 무슨 기간일까요? 왜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했을까요? 왕자 정도 하면 힘 빠지려면 40년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을 1년만 내버려 둬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이러지마. 왕자는 40년이 필요해. 40년. 40년 동안 내버려 둬요. 어디에? 미디안 강렬에. 그러면서 자기 인간의 자기 삶의 한계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맞닥뜨리게 하고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80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에 영광은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양이나 치자. 결혼하고 시뽀라랑 결혼해서 양이나 치면서 미디안 이방인에 따라서 이방인에 따라서 목과적 풍경을 즐기면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술을 보게 될 텐데 그 마술을 보게 될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 그 마술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마술사 같아요. 창세기도 보면 말씀하시네 뿅. 그리고 마술 같은 그런 일들이 모세 눈앞에 딱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딱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어디에 서러 갑니까?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한 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듯이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송도림도 너무 좋아해. 그래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나도 젊어. 그럼 가야 되는 거지.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쓱 찾아오시더라고요. 개척해라. 오 노! 개척이라뇨. 했어요. 뒤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가 또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다 충격이었죠. 여러분들도 충격이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들 놀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신방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별로 없고 찬양도 안 해도 되고 성교도 못 가고 목사님들 편하실 것 같은데 마음은 편했는데 몸은 편했는데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청중이 한 명도 없는데 카메라에 대고 설교를 하는 그거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하면 이제 우리의 문화로 정착을 했잖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카메라를 앞에 두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신방도 못했고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하고 성교도 못 가고 소그룹도 못 가고 못하고 병원 신방이 그때부터 없어졌죠. 지금까지도 병원 신방은 못 갑니다. 병원에서 못 오게 하니까 완전히 사실은 우리가 익숙해져 버려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일을 망각해서 까먹고 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그런데 모두가 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쓱 찾아오셨죠. 예와라 2019년 11월 중국에서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통제가 시작됐고 제가 2019년 딱 한 해 전에 2019년 1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 전에 몇 개월 전에 예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2000, 3000 이렇게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쓱 오셔서 예와라 네가 유튜브를 한 것이 이 땜이 위안이 아닐까 뭔가 아주 강력한 도전 모두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열방에 있는 성도를 네가 신방해라 네가 해라 그런 강력한 도전이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도전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제가 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코로나 기간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유튜브를 그래서 지금 벌써 6만 5천이 됐더라고요. 요즘은 개척을 한 뒤로 거의 다 365만 올리고 있는데도 구글 사장님이 또 열심히 이렇게 해주셔서 조금씩 그때는 자의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유튜브를 해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네가 이때 이걸 안 하는 건 그건 죄악이다. 열심히 해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를 신방할 수 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호주, 캐나다, 미국 모든 성도들 지금 아무도 교회를 못 가고 있는 이상화 네가 그때 1년 전에 준비를 시켰던 건 이때를 위함이다. 사명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열심히 했죠.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네요. 세 번째는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 사역이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끝나서 3년이나 걸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3년이 걸렸어요. 많은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쓱 찾아오셔서 그때는 제 마음이 어땠냐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저는 그동안에 많은 제 위에 선배님들이 교회에서 다 나가시고 나가시고 제가 거의 이제 고참 정도 돼서 너무 편했어요. 심리적으로 뭐 그냥 뭐 늘 그냥 양치 이렇게 다녀도 이제 뭐 부목사님들 다 제 후배들이니까 사무실이 너무 편했고 성도인들도 너무 익숙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편하고 1년만 더 있으면 또 그냥 또 그냥 가고 그 다음에 더 있으면 또 그냥 편하게 지나가고 어쨌든 눌러붙어 있으면 누룽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딱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근데 마음은 너무 불편해. 뭔가 가만히 있는데 작년 연초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쑥 찾아오셔서 너 올해까지다.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너 올해까지다. 올해까지 어떻게든지 너는 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그냥 송 목사님 안색만 조금 바뀌셨는데 아무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나는 너무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예연아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거부했죠. 하나님 어쨌든 저는 개척은 아닙니다. 그건 알아두세요. 이러면서 한 번 했던 거 아시죠?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알았어. 오케이. 어쨌든 너는 올해까지야.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에 그렇게 얘기하셔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강력한 도전을 하십니다. 전환점에. 만약에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으로라도 불편함을 주셔요. 그렇게 도전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차피 뭐 목회자의 다음 스텝은 개척을 하든지 단임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의 제가 기준을 두고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작년에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환경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을 때 3절 봅시다. 3절 오늘 3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의 땅 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 지금 누룽지가 될 수 있어 눌러붙은 누구도 이 누룽지를 벗겨내려고 하지 않아 근데 하라님이 강력한 도전을 하시고 계셔요. 불편한 마음을 주셔요. 기도하면 아니야 넌 떠나야 돼.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야 할 때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근데 넌 떠나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마음을 주신다면 그럼 여러분 이때 필요한 거 뭘까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필요한 거 뭘까요? 네? 돈? 네. 뭘까요? 믿음이죠. 그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 그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가르쳐서 믿음으로 의롭다운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미야마라는 이 말씀을 세 번이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장세기 하박국 로마서 너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이나 율법서 선지서 바울서신 세 개에 걸쳐서 오직 의인은 뭐가 중요하다? 뭘로 산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떠나라고 할 때 결단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쥐었자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나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신실하심 그걸 우리가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4절 이하부터 오늘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너와 함께 있으라고 하셨던 함께 있어주셨지 지난 20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지난주와 이번주 본문 차이가 20년이란 시간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 이 세 가지의 토대를 가지고 야곱이 결단을 하고 세 가지의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아내들이 따라갈 것인가 두 번째는 에서 두 번째는 라반 세 번째는 에서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 볼 거고 오늘 첫 번째 해결할 아내들의 문제를 지금 야곱이 결단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 이제 불러다가 이제 뭐 하려고 할까요?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속이지 않습니다. 2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번죽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로 할진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3절 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냐면 지난 20년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둘을 모셔다가 그 간증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함께 가자고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통해서 가지게 됐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얘기하고자 하는 논리적 구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조법이에요. 누구를 대조하려고 하냐면 그대들의 아버지 첫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두 아버지를 지금 대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할 것이냐 그 얘기를 이 아내들에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노우라고 얘기하면 못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7절 봅시다. 그대들의 첫 번째는 라반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슬 열 번이나 변경했다. 아까 얘기했죠? 라반은 사장님 야곱은 종업원 그런데 이 사장님이 몇 번 품삭슬 변경했다고요? 열 번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사장님 나쁘다는 거죠. 나쁜 사장님 놀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놀부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노동계약서를 열 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열 번이나 바뀌었을까? 30장 28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한 얘기냐 하면 라반이 처음에 한 얘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 문맥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속였죠? 그래서 그 속입 때문에 다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죠? 14년간을 무보수로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이 무보수로 일을 해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겨워서 라반에게 이제 좀 내가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직도 뽑아본 걸 남아있는데 이놈이 가려고 하니까 너 아직 너 갈 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품삭스를 챙겨주겠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품삭스라는 단어가 사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품삭스를 주겠다. 사카르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봉급을 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상급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계약서를 맺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목숨줄을 누가 지고 있냐면 라반이 지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갑과 의뢰 관계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봉급은 네가 정해라. 연봉은 네가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라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쥐고 있는 건달. 하란에서 토박이 건달이에요. 뒤에 영문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런데 봉급은 네가 정해. 그런데 잘못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눈에 보이는 저 들판에 많은 양들 중에 양치는 일을 했으니까 양들 중에 점 있는 양이 나오면 내가 가질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점 있는 양 본 적 있어요? 점 있는 양 본 적 있어요? 점 있는 양은 어쩌다가 진짜 기적적으로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점 있는 양이 나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든 거죠. 네가 너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구나. 호구. 그래서 라반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딱 작성을 해요. 8절 봅시다. 31장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반이 점 있는 거 나오면 그래 오케이 너의 삭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 그때부터 양들이 전부 다 새끼를 나오면 점 있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라반이 열받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안되겠다. 요즘 나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죠. 얘들이 왜 점 있는 걸 놨지? 좋아. 그러면 얼룩문이 있는 걸 놓으면 그때부터 네 걸 해라. 아니 무슨 양이 얼룩말도 아니고 어떻게 얼룩문을 놓겠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 계약서를 맺은 거예요. 그때부터 양들이 전부 다 얼룩문이 양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러가지고 야 안되겠다.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쓰자. 이제 양들이 만약에 짝다리 짚는 양이 나오면 그러면 네가 그 양을 넣어가자. 양들이 다 딱 짝다리 짚는 양들이 나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번 바꿨다고요? 열 번로 바뀌었는 거예요. 그렇게 잘 보세요. 열 번이나 수정을 하고 그리고 12절 봅시다. 31장 12절.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양떼를 탄 순량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아니냐. 점 있는 것 아니냐. 아롱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자기는 처음에 양들이 뭔가 이상한 왜 점 있는 걸 자꾸 놓지? 그리고 계약서를 바꾸니까 얘들을 왜 이렇게 놓지? 그러면서 어느샌가 자기가 계약서대로 양들이 불려나가는 모습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20년 동안의 시간을 걸쳐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나가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동사가 두 번 나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을 나쁜 사장님이 너를 어떻게 억울하게 만들었고 나쁜 사장님이 너를 얼마나 착취하고 억압했는지 마치 20대의 파라오처럼 라반이 그렇게 나와요. 사실은 성경 안에서 구조가 파라오처럼 자기 백성을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못되게 구는 그 상황을 내가 안 본 것 같지만 20년 동안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지만 베데레스 약속하셨죠. 아마 야곱은 마음속에 하나님은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한 상태에 두실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널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널 잊지 않고 계속 주목해서 봐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너 주변의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신실하게 너의 억울함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여기까지 너의 부족했던 것들을 다 채워줬는지 단순히 야곱의 주머니에서 너에게 직통으로 간 계좌이체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의 억울함을 신원하면서 너의 어떻게 채워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의 은혜를 줬는지 한길만 보지 말고 주변의 다른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떠나야 하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고 저기 좀 갔으면 좋겠어 아프리카 낙도 어지러워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십니다. 어쨌든 뭔가 우리에게 사명을 도전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아니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자꾸 가라 마라 그러시고 지금부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널 안 본 것 같지? 20년간 내가 널 안 본 것 같지? 지금 20년 지났거든요 야곱은? 봤어. 언제 나를 봤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 주변에 한번 돌아봐. 쫙 보면 새끼들도 있고 사랑하는 와이프도 있고 남편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동그라미 교회도 있고 김리한 목사도 있고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이 큰 상급이라고 할 때 이 상급이 사카르 상급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품삭시라는 단어예요. 사카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뭐가 되준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앞에 무슨 분명이 있냐면 소돔왕과의 전리품을 나누는 법문이에요. 소돔왕이 전리품 내가 너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많은 큰 공헌을 했으니까 롯 구하는데 앉아도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롯만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세상에서 당연히 여기는 이익을 취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롯을 구출해 준 것 자체만 난 감사하니까 너 그냥 이거 가지고 가. 전리품 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충분하니까 나 이거 그냥 가지고 갈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했다. 내가 너의 사카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품삭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송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막힐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이런 거 한 번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요즘도 법이 또 그렇게 바뀌었다네요. 교통사고를 당해서는 일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떤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 이상이 이렇게 안 되는 또 그런 법도 있다네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님이 갑자기 그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너 저기 가서 저런 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자기의 20년사 살아내서 있었던 20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간증하며 와이프들에게 얘기를 할 때 어떤 하나님이냐. 그대들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나쁜 사장님. 착취하고 억압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그냥 세상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20년간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나의 상급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나를 억울하게 놔두지 않고 결국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 분이 나의 하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뛰어넘어야 돼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나의 아내들이요. 나와 함께 떠나자. 이게 결론이잖아요. 14절 보겠습니다. 14, 15,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시냐. 유스니스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 노사분규가 일어났어요. 아내들이 폭발했어요. 아내들이 더 폭발했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준행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할 때 그 동사입니다. 마치 아내들이 이제 하나님의 입이 됐냐. 야곱에게 확신을 주면서 당신은 떠나도 된다. 당장 떠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내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상급이 되어주셨는가? 바로 그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상급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